이리와서 이걸 수리하도록 하거라 와봐 새끼야 일로 가보라고 이리 와야해 이리와서 밀러 왔다 이리와서 아기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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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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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흐흐 야 하 알았으니까 빨리 수리하도록 하여 흐흐흐흐 니 친구들은 니 친구들은 다 어디갔느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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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에 ㅜㅜㅜㅜㅜㅜell escape culo 왜 kort 아 근데 죽이기가 좀 그래 왜냐면은 얘네 셋이 친구거든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아 아 아 아 ㅋ ㅋ 야... 미친놈 넥스 보asm GG 넥스 너무 웃긴다 야 이거 진짜 개웃기다 이 형이 이거 하니까 진짜 개웃기다 잠깐만 얘들아 녹방 잠깐만 보고 있어 나 엉덩이에서 신호가 와서 엉덩이 그 신호를 좀 끝내고 금방 올테니까 잠깐만 자자자 편집장 편집장 카트카트 야야야 이거 잘라 잘라 이거 안 돼 안 돼 잘라 이거 자르고 다시 시작하자 다시 야야 잘라라이 야 유코야 이거 잘라 잘라이 야 이거 잘라 잘라 다시 야 안녕하세요 은규채널입니다 오늘은 생존자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아 별거 없죠 우선은 마음의 준비를 단디 하세요 어 밀밍이 왔어 우리 친구들 다들 왔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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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어 그래 그래 아 편집이 아니 어 오늘 되게 빨리 켰다 그치 어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 그게 중요합니다 중요한건 중요한건 마음가짐 어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거에요 아시겠죠 에 에 왜 왜 이거밖에 없지 쿠쿠아 쿠쿠아 옷 갈아입자 아 니 쓰레야 저 옷 때문에 다 걸려 사도가 댕겼다 하면 걸릴다고 니 옷 때문에 오케이 이대로 가 아이템은 이거랑 이렇게 가면 될거 같은데 네 이번이 처음게 첫게임이라서 쪼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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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할 수 있어요 에 어떤 일이요 아 빨리 킨 이유 아 그냥 뭐 우리 친구들 좀 빨리 보려고 했지 내가 원래 좀 그런거 있잖아 츤데레 배춘이 안타줬다 맨이 아 나 왁기전 나이 깔았네 간지간지 시나이 되었네 이런거 있잖아 어 풍풍으로 아니 나 오늘 처음게임인데 첫게임이잖아 지금 방금 딱 켰잖아 지금 딱 켰거든 게임을 헉 알잖아 우리 친구들도 알잖아 방금 켰어 게임 방금 켰어 아 아 아니야 아니야 기분탈 어 어 주연아 어 기분탈 기분탈 쉿 어 그만해 그만해도 돼 그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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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첫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기분탈시야 우선은 엔진을 키세요 중요하죠 엔진을 키는건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기본이잖아 시작이 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다들 잘 아시겠죠 어 미니민구님 안녕하세요 이거를 잘해 체크를 잘해서 그레이트를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일반으로 그 다음 이덕 그 다음 이덕 그 다음 이덕 덧구라면 덧구라면 덧을 빨리 제거해 주시는게 좋아요 딴 것보다 제일 중요하죠 별표 다섯개 설탕 덧구라면 한번 볼까요 뭐하고 먹는가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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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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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엉덩이 아프다. 나왔나 봐 그게 나왔나 봐 그게 그게 나왔는데 엉덩이가 진짜 아파. 사앗떠네 쉴톤다 사앗떠다 사앗떠다 쉴톤다 대해선 슬트런데 하이톤아 죽어도 되지 공급이 생각해보니까 죽어도 되네 나 손바닥 가지고 왔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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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평생 거기선 찾아보거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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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